뭐야 챙기신거 아니네? 0g 5g 4g 5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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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s with Fofana effective challenge tremendous intuition to win it back no space for them here 아 아 좋아 저는 100M 아 1M 5M 4M 저럴때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패스 안하시네 저게 들어가네 액티브 퍼스터도 시작하거든요 아유 세상 패스 이상하게 됐다 펀룽은 붙어줘야돼요 아유 한 번 더 아유 펀룽은 붙어줘야 돼 펀룽은 붙어 응? 네네 이로 갈게요 갑니다 한번 더 어우 까비 아 이로 취미 어우 이거 여기 보자 이거 대형님 여기 거기 있다가 뛰어 들어가세요 입니다 뺐다가 다시 미치니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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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시작합니다 화이팅 2번 시작합니다 Nesta Povana Bamaard 2번 시작합니다 2번 시작합니다 1번 시작합니다 1번 시작합니다 2번 시작합니다 2번 시작합니다 Mace 고기 맏퓨스 공간이 있었네요 어휴 야 조심 진짜 로버트슨이 되면 돼 어휴 나이스가 있어 어휴 소리야 난 되게 못했네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아휴 락스 안에서 움직이는 자신 네스토어 나이스 나이스 쥬루트 라인 그리고 타클 다이아 자 나이스 저기 주고 윙어 주고 그게 좋았네 신호가 안맞았네 뭐지 찔러줄 필요 없어요 어? 죽였다 뭐하는 놈이죠? 여기로 갈게 됐다 마무리 까비 괜찮음 샌백 스탯임 나 스탯으로 못 넣은거고 좁은 샌백 스탯으로 못 넣은거 나이스 빌 어 한 번 더 도대체 합포즈 흠 한 번 한 번 더 훗 훗 훗 이걸 브릿지를 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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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빨랐을게 체력이 없으니까 패스가 안나가 없어 들어갔으면 됐어 성공!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휴, 살 뻔했네 살았다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메리키스 마스 수고했어요 바이바이 이 골로 인정됐네 맞고 들어가셨구나 그냥 걷어낸거 맞고 들어가셨어 멈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